여기 또, 여기 또, 솥뚜껑 이야, 이제는 뭐 있으면 솥뚜껑이야? 이제는 있으면 솥뚜껑이야? 동료인이로, 있으면 솥뚜껑 부러졌습니다. 힘 묻어주고 쟨지, 있으면 솥뚜껑 있으면 솥뚜껑 이야, 좋습니다. 여기 또 한 송아리 여기 또 한 송아리 뱀 있나 보고 뱀 없으면 따구 이런 것밖에 없어요. 이런 것밖에 아, 여 이제는 능이 끝이라 가지고 아, 이런 것도 아주 황송한 거야, 황송 대단히 황송 아우 아우 이것도 굉장히 고맙습니다. 와, 여기 전혀 전혀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 와 봤는데 이야, 솥뚜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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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, 그냥 와 오, 정말 마지막 능이가 될 만한 솥뚜껑 와 이야, 여기도 이렇게 나오는 곳이었네 어우, 전혀 나왔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이야 이건 벌써 다 썩었고 꽁꽁 눌러주고 이야, 솥뚜껑 이야 기분 좋습니다 이야 이런데 어떻게 딱 하나만 나왔냐 좀 많이 좀 나오지 씨 이야 어우 좋습니다 아주 여기 야, 아직까지 상태 괜찮은 게 딱 남아있네 아 이야 오랜만이다 아 반갑다 상태 그래도 어우 괜찮은 것이 요건 조금 늦게 포자가 형성이 됐나봐요 그래갖고 이야 딱 하나 나와있네 아 이제 능이도 끝물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능이 끝 이렇게 다 썩고 덜렁덜렁 이야 이렇게 다 썩어갖고 먹을 수가 없어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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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기 딱 봐도 여기 이야 소뚜껑 이야 소뚜껑 이야 소뚜껑 이야 소뚜껑 딱 하나 나와있네 지금 오르자네 지금 오르자마자 소뚜껑 이야 먼데서 봐도 딱 소뚜껑이네 물들어서 제일 큰 거 막바지 느낌 이야 여보세요 이야 와 이렇게 큰 거 이야 손바닥 딱 올려도 이야 뱀 없겠지? 뱀 없어 이야 때가 졌네 좀 일찍 왔어야 되는데 이야 떼가 좀 졌어 이야 요 아래꺼 아래돌이꺼는 망가지고 아 벌러지가 많이 묻고 이야 그래도 국물 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다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이제는 뭐 늦늉이도 없고 이야 뭐 아니면 도야 뭐 아니면 도 네 여기 송이가 이렇게 하나 싹 올라왔습니다 자 송이를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조그만해 총균 따주고 눌러주고 여기도 나오나 이렇게 하나 땄습니다 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너무 작아서 작아서 요거 요거 요거는 묻어두고 갈게요 요렇게 이틀 이따가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야 상태 괜찮은 녀석 어 야 와 아 심있다 심있어 어 눌러주고 어 저기 또 있네 저기 또 있어 사람이 그렇게 다녔는데도 이렇게 임자는 따로 있다니까요. 이렇게 저렇게 큰 거 이렇게 큰 거 뻥이 아니고요. 이렇게 큰 게 그냥 살아 있다니까 그냥 확 나오네 그냥 확 나오네 비가 맞아서 그렇지 상태는 A급이야 와 정말 오늘 아주 만나면 이런 거야 만나면 만나면 대물이 아주 깊숙이 만났다 하면 대물 찔렀다 하면 능이 쳐다봤다 해도 능이 아 꼭꼭 해주고 아 그런데 숨어 있어갖고 잘못 봤나 봐 아우 아우 좋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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